야 도혁아 밥 뭐 먹을래? 응? 밥 뭐 먹을 거야? 야 너 아무야? 아니 핸드폰은 그만하고 그럼 뭐 먹을 거야? 아마 아무야 야 사람이 말하면 사람 얼굴 봐서 핸드폰은 뭐냐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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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다 아파 아니 방금 보셨는지 이 친구가 핸드폰을 그렇게 해요 그냥 계속 핸드폰만 해 진짜 아니 밥 먹을 때도 핸드폰 하지 술 먹을 때도 핸드폰 하지 핸드폰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더군다나 멀찌가 안 돼 제가 대화 자체가 아예 구절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네 친구가 핸드폰 할 때마다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후려쳐버리는 그런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뭐 자신 있어요? 아니 자신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냥 잠깐 한 거야 잠깐이 아니라고 자 가자고 같이 가자고 내가 내 핸드폰 보는데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맞아야 돼? 어? 어떻게 생각해? 니가 뺨을 맞는다 스마트폰 중독이잖아 그렇지? 그 중독을 내가 치료해 주는 거야 아이 뭔 소리야 방신들도 핸드폰 하잖아요 너 촬영은 안 하네 어? 그래 핸드폰 안 할테니까 욕은 내두세요 야무수 닥쳐 꺼져 아이 그래 안하면 되잖아 니가 사냐 니가 사죠 오케이 지금 몇 시간 정도 가자 지금?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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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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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봤어 알죠 어이가 없던 웃음이 나오네 핸드폰 봤어 안 봤어 이런 식으로 안 봤어 아니 봤어요 당신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어쨌든 봤잖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그래 난 절대 핸드폰은 안 봐 자 도요가 도요가 일로 와봐 터치장갑인데 스마트폰은 된대 이거 사줄게 왜일거야 아니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아니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아줬어 눈이야 Gene 나 안했어 가야를 헤엑 파음 언제까지 할거야? 넌 언제까지 했냐고 볼거야? 언제까지 할거야? 언제까지 볼거야? 아파! 니가 안 보면 되잖아 그냥 할거야 나 게임 솔직해야돼 진짜 게임 솔직만 여러분 아시안컴이 열리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필팀 화이팅 미스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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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됐어 근데 아직 손에 들고 있는데요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만해 받아주는것도 한계가 있다 얘들아 오오오오오 자 엄마야 가족은 건들지마 알겠어 대신 스피커폰으로 해 왜냐면 니가 엄마라고 가짜로 조절하잖아 그치 뭔소리 창피한데 우리 엄마 어 여보세요 엄마 어 도혜기 언제 오니? 어 나 이제 갈거야 왜? 아 그래? 그러면 핸드폰 받았으니까 빠만디 맞아라 빠만디 맞아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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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스피커폰 하라는거야? 정답입니다 하하하하 야 그 태아 어딨냐? 하하하하 나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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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아 뭐야 문 닫아 하하하하 아야 아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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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이고 미친세가 핸드폰 핸드폰 안 하고 있어 투이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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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브라라라라라 파이팅